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의 청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2024년 9월 4일에 실시한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9월 모평 통합과학 해설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풍만 여러분들 수능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하루 전일 여러분들이 여러 과목에 대한 집중을 하면서 모의고사를 풀어낸 후 정말 피곤하지 않냐 그치? 너희들이 이러한 연습들을 얘들아 고2 때도 해야 되고 고3 때도 한 다음에 수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풍만이들이 정말 정말 고생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맘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고 열심히 열심히 들였는데 어렵고 안 풀려서 또 좌절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좌절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직 연습이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공부 패턴이 수능화 되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내신에 최적화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부족할 것이고 갑자기 얘들아 문제를 검토하는 요령도 부족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위에서 아래로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혼란스럽게 지금 잘 적응을 하고 있다는 것 자 지금부터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는데 우선은 2024년도 우리가 이제 9월에 실시한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급 컷은 이제 40점 정도가 되고 니네들 진짜 얘들아 공부를 안 해도 너무 안 하는 거야 1등급 컷이 40점이라는 것 솔직하게 이번 9월 모의고사 통합과학은요 어렵지 않았어 그런데도 1등급 컷이 40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3 애들 보잖아 고3 애들은 지구과학 1은 거의 44점이었고 이번에 45점 46점 이래요 그런데 통합과학이 그것보다 훨씬 쉬운 통합과학이 40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리가 부족하거나 의욕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요령이 부족한 것으로 선생님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자 이제 처음이니까 초반이니까 장풍이가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들아 너희들 통합과학으로 나 또 보고 싶냐 무슨 말 있니 여러분들 그 학년 즉 여러분들 후배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통합과학을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통합과학이 아직 내신이고 수능 선택과목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 세대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수능에서 나를 또 봐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 알겠어요 여러분들 장풍이가 통합과학을 못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아시겠죠 조금 더 간절하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입니다 우선 2학기 중간고사부터 완벽해지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장풍이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장풍이가 문제를 풉니다 이 문제는 거의 20문제를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10분 안에 문제를 다 풀죠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이제 오답률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요 우리 풍만이들이 도대체 어떠한 문제에서 얼마만큼 틀렸을까 4번이 4번 문제가 오답률 1입니다 44%가 틀렸어요 그런데 이 4번 문제가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공부하고 있지 않느냐를 알려주는 그 오답률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그래 뭐 지나간 일은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더 내가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라는 반성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렇게 장풍이의 통합과학 해설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깨어있고 너희들은 뭘 해도 됩니다 맞아? 응 너희들은 통합과학에서 어떠한 것들이 중요하고 어떠한 것들이 실수를 했구나라는 것을 내 반성의 계기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연습이 되었다는 것은 뭘 해도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 생각했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자연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력 영향을 받은 거 그렇습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만유인력이 하나의 종류였기 때문에 달과 지구의 만유인력 맞습니다 중력 자 포물선 운동 이렇게 떨어질 때 중력 영향을 받지요 자 어떤 물이 위에서 아래에서 떨어집니다 낙하 전부 다 중력 영향을 받아요 답은 5번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얘들아 1번 같은 문제는 정말 한쪽 눈 감고 웃으면서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얘들아 나와요 정답률이 100%가 아니야 신기하지? 그래 얼마나 모의고사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너무 성의 없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문제를 정답률 100%가 안 나온다니까 모의의 말 카드를 잘못 쓴 친구도 있을 것이고 여러 등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간절하고 절박하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 10월 달에 또 있어요 그죠? 물고사가 있으니까 그 때로 한번 야무지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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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